안녕하세요 임진완입니다. 요즘 버디님들 저희 프로그램에서 프로를 이겨라는 프로그램 보셨죠? 많은 분들이 우리 버디님들이 댓글에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우리 버디님들을 두 분을 모시고 팀을 이루어셔서 저하고 한번 대결을 펼쳐보는데요. 제가 만약에 패한다면 우리 참가하신 버디님들께 상금을 200만 원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버디님들이 저한테 패한다면 세인트라인 볼 15을 구입하셔서 우리 구독자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임진완과 함께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시죠. 프로를 이겨라!